한국인들이 마련한 기회한 자산은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인들이 마련한 기회한 자산은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절대 빈곤을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는 데는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각 분야마다 꽤 괜찮은 수준 높은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후퇴와 같은 문제를 제쳐두면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남기고 떠나게 될 가장 큰 폐해 어쩌면 다시 재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큰 해악은 산업생태계를 해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점입니다. 적국이 아니라 아군으로서는 어떻게 저런 정책을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산업생태계 파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극적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간에 그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586 정치인들은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귀하게 만들어낸 생태계 어렵게 만들어낸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니어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대단히 학구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정덕구 이사장이 창조혁신 없이 생태의 파괴 중인 한국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11월 2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주장은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걱정과 너무나 일치하는 칼럼입니다. 아주 긴 신문 칼럼으로 쓴 이례적으로 긴 그런 장문의 칼럼입니다. 그 칼럼은 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는 그런 경험을 미뤄볼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마치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듯이 쓴 그런 장문의 칼럼입니다. 격가지를 모두 버리고 핵심만 발췌하고 간단한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칼럼에는 문재인 정부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한국인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들은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려 부시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정덕구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괴가 창조를 유발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양극화 속에서도 그나마 유지되던 기존 생태계를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에 광범위하게 침하 파괴했다. 이념과 비전문가 소수파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생태계의 다양성, 역동성, 유연성과 순환체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확정편향 정우군에 빠졌다. 지난 60년간 갓난과 고통을 이기며 축적한 긍정적 자산과 부정적 부채 모두를 불태우고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자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를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그냥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그것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만들어진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정덕구 이사장의 핵심 진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태계 파괴는 전체의 영향을 미친다. 정덕구 이사장 주장입니다. 생태계 한 부분이 단절되거나 파괴되면 그 충격은 다차원의 복잡한 연결망을 거쳐서 생태계 전체에 파급된다. 따라 집권 세력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하나의 점을 파괴하면 그 충격은 생태계 순환체계 전반에 파급된다. 이러한 충격 과정이 반복된 결과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심화했다. 적폐청산이 광범위하게 그 대상이 확대되고 무차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해 견제 중화작용 없이 진행되어 그 파급이 생태계 전반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민감하고 예민한 전달체계를 가진 시장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더욱 컸다. 여기서 이제 저의 해설을 다하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상을 정치화시켜버린 겁니다. 교육도 정치화시키고 원전 분야도 정치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교육, 기업, 사회 모든 것을 복지, 의료 다 정치화를 정치화의 대상이 되지 않아의 분야까지 정치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업 생태계의 훼손은 치명적이다. 가장 심하게 훼손된 생태 분야는 산업, 기업, 기술, 혁신 생태계이다. 이 분야는 본질에서 정치 이념과 정부의 간섭 규제를 기피하며 경쟁지향적이다. 또 시장체제의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 시장 세력을 적폐로 몰았고 수없는 규제의 뜻을 씌웠다. 반면 노동계는 정치 세력화되었고 기득권화되었다. 노동시장은 극도로 경직됐다. 반시장적 과잉 이념 과잉 정치는 가계 생태계를 침화시키고 주택 생태계, 부동산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특히 극복한 탈원전 정책은 비현실적인 이념적 단계니 가져온 에너지 생태계의 재앙이었다. 이념 과잉 정책은 한국 경제 회복 탄력성을 소진했다. 경제 침체의 한복판에서 코로나19의 재앙이 장기화되는데도 고임금, 고세금, 노동시간 단축 등 경기 상황 역류 정책을 수정 없이 강화하고 있다. 여러분 정덕후 이사장은 연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과격한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주택 생태계, 부동산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소진했다. 에너지 생태계의 탈원전 정책은 재앙이었다. 이런 표현이란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원로의 정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장문의 칼럼에 경험이 있고 현장을 잘 알고 관세계를 알고 이런 원로의 입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글이 나온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의 재건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덕후 이사장 주장입니다. 이런 생태계의 침화 파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순환성 유연성 역동성은 심각하게 약화됐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마치 늙고 병든 새가 발에 묵은 돌을 달고 날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정치 경제의 사회적으로 생태계 순환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나라는 확대의 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자산을 향료한다. 위기나 재앙에 대한 면역체계가 건강하게 조성된다. 반대로 생태계가 병들고 노화되면 순환체계가 단절된 나라는 축소불균형적 미래라는 국가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이런 표현은 아주 원로에 비해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형선거 같은 그런 주장입니다. 연대가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죠. 너무나 비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B급 국가로 가고 있다. 한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덕구 이사장 주장입니다. 치속적 생태 파괴는 대한민국을 B급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정치경제사회생태계를 과잉정치와 과잉이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과잉정치와 과잉이념이 정치경제사회생태계를 와해시키지 않도록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덕구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생태계의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생태계순환체계를 복구하여 한국경제사회 역동성을 회생시켜야 된다. 역사는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홀로 진지하게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이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을 아주 낙해 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의 지식에 대한 지적 겸손이 없고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지도자는 막판까지 끝판까지 파열음이 천지에 울려 퍼질 때까지 결국은 실책의 실책을 거듭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책에 대한 부작용을 은폐의 은폐를 거듭할 것이다.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겸손하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같은 유행의 실책과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바로 문 대통령과 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그는 떠날 것이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남긴 마이너스 유산 엄청난 그런 폐에는 한국인들을 오래오래 동안 짓누를 것이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도대체 그와 그들이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정덕후 니어제단 이사장의 글은 경험이 풍부하고 또 장관까지 지냈고 또 정치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또 연배가 있는 분이 선 피를 토하면서 선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보이자 미래에 대한 그런 제안이다.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